안녕하세요. 니아오의 류 교수입니다. 중국어 문법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고자 하는 Q&A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질문은 여기서 왜 동태 조사 러를 썼어요? 입니다. 이 문장의 출처는 301으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제40과 451 페이지인데요. 문제 봅시다. 첫 하이지 차가 너무 붐벼서 따눌러 쓰지엔 시간을 지지했어요. 월라이 월라 결과 뭐 썼죠? 나 늦었네요. 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러가 들어갔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사실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법에서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 두 가지 어려운 점을 러다 안이라 그러는데 늘상 가장 큰 어려움 첫째가 이 동태 조사 러고 두 번째가 바쥐쥐죠. 바쥐쥐고 라고 하는 바쥐쥐가 두 가지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칠 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자 동태 조사 러를 쓰는 이유는요. 여기서 러를 쓰는 이유는요. 어떤 조건, 방식, 원인 아래서 결과가 얻어졌다. 어떤 결과가 얻어졌어요? 시간을 지체한 결과가 얻어진 거예요. 어떤 조건, 차가 너무 붐보서 어떤 원인, 차가 너무 붐보서 이런 결과가 얻어졌다고 할 때 동태 조사 러를 붙이는 겁니다. 동태 조사 러는 완성태를 나타내는 조사죠. 그래서 시간을 지체했다. 이유는 뭐냐? 여기서 쓴 이유는 조건방식 원인을 원인 아래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러를 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예문들이 있나 다시 한번 봅시다. 연구를 통해서 원인이나 조건이 나왔죠. 우리는 당신의 건의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 아래 곤란은 곧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건방식 원인 아래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동태 조사 러를 쓴 거예요. 얘는요. 문장 끝에 쓰였으니까 동태 조사 겸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동태 조사죠. 문장 끝에 쓰였으니까 어기 조사죠. 동태 조사 겸 어기 조사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졌다고 봐요. 자 그러면 나머지 상황에서는 어떨 때 반드시 동태 조사 러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구체적 시간에 완성됐을 때 어저께 저녁에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구체적 시간의 완성에 동태 조사 러를 꼭 써주세요. 두 번째는 한 동작이 완성된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미래 시절에서 했어요. 내일 저녁 칠러 파 밥을 먹고 나서 밥이 먹는 동작이 실현되죠. 완성되죠. 그리고 우리는 음악해 갑니다. 저녁 먹고 음악해 간다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동작이 완성되고 두 번째 동작이 발생함을 나타낼 때도 동태 조사 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의 완성이죠. 피곤하면 레일러 지우시우시이월 피곤하면 좀 쉬세요. 피로하면 좀 쉬세요. 가장의 완성이죠. 자, 정리합시다. 반드시 동태 조사 러를 사용하는 상황은 구체적 시간의 완성이 되었거나 한 동작이 실현된 후에 이어서 두 번째 동작이 발생함을 나타내거나 혹은 가정의 완성 그리고 이번 질문의 정답 조건 방식 원인 아래 처 타이지 따눌러 시지엔 그래서 러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반드시 동태 조사 러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